사스케 사스케 아.. 맞지 않네 그들은 오지이찬가 일 때다 오츠츠키 카구야 마다라 마다라 육도전임모드 나루토 윤회 사륜단 사스케 다 열렸구요 좋구요 다 내꺼구요 개해피하구요 새로운 에피소드의 방 폭신 카구야 전편 와우 전편 후편이네 어허 자 유튜브에 조만문 검색하면 어.. 많은 나루토 멀티리그 다양한 뭐 한국 대 뭐 미국 다양한 나루토 국가대왕전 제가 해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부엉이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어.. 감사드리구요 유튜브에 많은 나루토 뭐 스톰3 어.. 또 이제 제.. 4차 닌자대전 어.. 스토리도 지금 올라가 있구요 또한 어.. 페인전까지 영상 나루티미 스톰2 도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조만문 검색해서 많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게임 주로 방송하구요 어.. 콘솔 공략 방송 많이 합니다 어.. 저는 뭐 툰레이더 같은거 올린다면 1편부터 45편 올린다면 다 편집해서 올리기 때문에 약간 조금 어.. 구독자도 지금 25,000명 좀 넘었는데 계속해서 조금 편집 쪽으로 가서 여러분들께 어.. 구독을 유입을 많이 늘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조만문 검색해서 꼭 구독하기 먼저 눌러주시고 유튜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오늘 이제 또 유튜브 영상 또 어.. 올려드리려고 편항하려는 거니까 유튜브 많이 신경쓰고 있으니까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.. 어.. 가자 그리고 이 나루토 스톰 영상 1편 찾아서 나루토 스톰퍼 꼭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1편 그래야지 메인에 뜹니다 안그러면 저같은 유튜버는 못 큽니다 응 응? 여기 머무 our communities 근데 iéactiv트мотр 반대뒹 정말 엄마 근데 россий olives 크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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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흐흐흐흐흐흐흐희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육도선인도 형이 있다 하지 않았나? 형제가 있다 하지 않았어? 그... 저거 아니야? 육도선인 형제 아니야? 설마? 그 육도선인 형제 아니야? 그 육도선인 형제 아냐? 그 육도선인 형제 아냐? 그 육도선인 형제 아냐? 아, 봉인되기 직전에 마지막 힘으로 낳은 자식이네 부모가 자식을 망친 케이스다 너는 10비의 일을 깜찍하고 있잖아 그 육도선인 형제는 신주 뿐이지 그 육도선인 형제 뭐? 이건 흡도선인 형제일 뿐이야 그리고... 엄마의 복귀는 내게 내가 움직여있는 것들도... 10비는 카우야였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... 아, 미쳤네... 그 육도선인 형제의 어머니를 복귀하는 것만으로... 너는 마다라에 가까워... 육도선인 형제... 그 육도선인 형제... 마다라가 저게 아니었구만... 마다라도 이용당이네... 저 가족들과 함께하는 방법이 있어야지... 그 육도선인 형제는... 그 육도선인 형제는...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으로만... 그 육도선인 형제는... 워시아나... 그 육도선인 형제는... 악마 같은 존재네 완전히 인성이 미친 미친 왜 울어 왜 갑자기 왜 이래 니 완전 마녀잖아 어 아 그렇구나 ずっと封印されていたからね やっぱり子供の面影を思い出しちゃったか けどやつらは敵だよ 母さんの封印されていたからね やっぱり子供の面影を思い出しちゃったか けどやつらは敵だよ 母さんのチャクラを奪ったね そう その通りだ お前たち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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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もう一度チャクラを 一つにする お前たちが やっぱり 마지막이라는거지 거의 카우야를 격파해라 가자 어 개쫄려 어 개쫄려 우와 이거 뭐야 아니 고무고무노 아냐 고무고무노 야 이동 스피드 보조 야 이거 설마 나서란 쓸 때마다 이거 와 미친 조졌다 이거는 바꿔치기 없는 상태한테 바꿔치기 무한인 상태한테 근접으로 이기는 수 밖에 없는건가 아냐 그래도 우연일 수도 있어 아 이건 이거 버린거 제발 이건 아냐 제발 어 저게 다는 체력이야 저게 이걸로 일단 한줄 깎아 이걸로 일단 한줄 깎아 어 일단 이기려면 어쩔수 없어요 이걸로 일단 한줄 깎아야돼 그렇지 그렇지 야 꿀빨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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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꿀빨았다 꿀빨았어 어 개꿀 뭐야 아 저 각성갔네 각성가지 이렇게 바뀐거네 어헿 어헿 저왕이 안돼 Stephanie 이게 맞으려나 아 참 아 안돼 각성상태에서 이거 안맞겠지? 조졌네 이거 아이 그래도 한번만 좀 한번만 좀 마음에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지! 어? 각성상태도 이거 맞네 아이 미치..뭐야 이거 이..왜 이래 이거 어이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야 아 이게 각성가면은 전작에는 맵이 이렇게 바뀌거든 나 그래서 상당히 각성간 줄 알았어 이게 어떻게 된거지? 나 저런거 설정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 어 아 맵이 계속 바뀌네 어이 시공반을 초월하며 다니네 야 근데 카구야가 솔직히 쓰레기다 야 어 이런 말 좀 그런데 심하다 야 마다라고 훨씬 낫다 어 일단 평사 자체가 너무 어 그래 이렇다 할 스킬이나 그런게 없어 어 왜냐면 지가 좀 빠르고 어 방어력 이런거는 개좋은데 미안해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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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어 어 그러치 아이 어 나이스 으 티모이가 아까 그렇게 나가네 어어 지렸다 주렴 다 뭐지 withdraw 약간의 목욕이 이제는 카야해 간단히 설명할게 넌 죽었다 생각하지만 일단 잘 들어 너보다 마다라가 먼저 죽었어 그렇게 말하면 진짜 당황했다 어 이제는 힘이 없어서 분신도 유지할 수 없는 거야 덕후본능 오졌다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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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빈 도로 도로 빠니 빠니 토크셔러 눈에 봐 빠니 착붓놈은 뭐야 착붓놈은 뭐야 나빴는데 착하단 얘기야 얘가 신조어를 하나 만드시네요 여기서 시간 끄네 야 설마 오비투가 메인으로 싸우진 않겠지 몸이 이 지경인데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려는거지 싸우는거 같은데 와 지렸네 와 죽어가면서 죽어가면서 여기서 전투를 하네 어 쩌뚝쩌뚝거리는거 아닐까 카구야를 격파해라 오이를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베테난나 조졌네 오이를 못쓰는데 카구야를 이겨 너나 이겨봐 어 야 오비투야 게멀쩡해 그치 진짜 거의 이번 작품에 오비투가 진짜 오비투 진풍전이야 오비투 존재감 장난아니야 일단은 근접전은 무조건 피해야돼 야 이 미친 어머니 언제 고무고무로 제트 피스토르를 메어왔어 어?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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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 근접한번 해볼 아 미친 어휴 또 어떻게 근접 달려드는건 아셨네 어머니가 자식이기는 붕어 없는거야 나도 사류난 들고있으면 그거 아니야? 같은 자식 출신?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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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 진짜 비주얼 장난 아니네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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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무리야 무리 어휴 어휴 사쿠라 할수있네 어휴 그래그래 좋았어 야 사쿠라가 훨씬 낫지 아니야 엄마 아니야 아니 아휴 진짜 사쿠라야 너 들어가 아휴 나 진짜 괜히 얘를 골라가지고 아 분위기 좋아하는데 아 괜히 사쿠라를 골랐어 아 어휴 자, 좋은생활 났어 차라리 이걸 원거리에서 날리는거지 그렇지 개꿀이야 어?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좋았어! 이번 장에도 줄넘긴 진짜 쎄죠 강달 기다려야 그 다음 bone 지도련! 지도련!!!! 됐나? よし、抜け出したか。 サンキュー、ホビト。 ここらは俺達もやるってばよ。 死にかけの虫ってのは、なんでここまでしつこいんだろうね。 母さん、もうあそこでやっちゃおうよ。 そうね。 あっ。 わ、これは、超중力の空間!? 体が…おめえ。 俺たちが、今の幸運を必要。 相当なさくらを費やったく、 言わなやで! よし。 母さん、大丈夫ですか? 빨리 끝내버린 이 공간에서 나가자 와 이건 뭐야 왠지 오비토가 눈으로 뭐 할 것 같은데 오비토 아직 해야할 일 남았어? 카무이 아니까 카무이? 어? 설마 대신 맞는거요? 헐 카카시꺼는 카무이를 없애주고 자기꺼 맞았네 두개는 못 없애니까 동생은 못 없애니까 아 오비토 좋은 놈이네 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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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